아 형님은 닭다리 잡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고사 지내요? 앉으세요? 아까부터 머리가 좀 아프네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? 병원 가볼까요?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혹시 기억이 돌아오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? 아니 드라마에서 보면 꼭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머리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가? 그거야 드라마잖아요 작가들이 무턱대고 아무 불가 없이 막 쓰겠냐? 어떤 드라마에서는 막 머리에 충격을 받고 기억이 돌아오기도 하더구만 그래? 어머 이러지 마세요 엄마 아파요 아니야 아픈 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어 내가 기억이 빨리 돌아와야 너랑 도준이가 편해질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 저희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기억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휴 우리 애 이게 식구지 아휴 아버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